조금 이상한게 여기 제게는 조금 이상한 거 같아 그치? 으여? 앙구 롑디 앙따봉디 말이 안되게 말이 안되는게 있어 일단은 멜리가 각A 일단 멜리가 각서할리가 없어 느에엑 으핳핰핳 하읏 아 그다음에 쟤이 쟤이 우리 봐봐 너무 머리가 커 데드야 데드킹 어...머리 있나? 아 머리 아무것도 없네요 멜린 현실방향이네? 아 좀 꽉 차있죠 오케이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멜린님과 함께 이렇게 바꾸라 돌아있구요 어디가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오늘 맵 시청자분이 만들어주신건데 NPC도 시청자분이 만들어줬어요 왜 갈수록 진짜 NPC가 다 이상해요 초반에는 내 머리 두개 들고있고 안에도 꽉 차있어요 진짜 정말로 이런건 아주 좋아해요 할일이 없어요 제가 이거 이거 채워놨다고 저는 좋아하는거죠 그 다음에 뭐 NPC도 저번에는 내 머리 두개 들고있는거랑 또 뭐 있었는데 그 다음에 뭐지 저번에는 뭐 뭐지 그 뭐 있잖아 그 뭐지 오셀롯이 맞짱 뜨고 막 겁나 세고 그래가지고 오늘 어쨌든 이렇게 럭키파콜 하도록 했구요 그 다음에 이게 시청자분이 주신거에요 이게 럭키블럭이 어 마드랑 믹스를 이렇게 해주셔라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어 믹스 또 했었지만 믹스랑 마즈랑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이 맵 자체가 어 이렇게 설정이 되어있는 맵이어서요 그러면 어쨌든 오늘 이렇게 쪽지도 있습니다 쪽지 진짜 신기하게 있어요 쪽지를 이렇게 최고로 있는게 아니라 이렇게 있어요 럭키블럭이 맵은 처음이에요 못만들어서 재밌게 플레이해주세요 구독눌라세요 당연하죠 오케이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까지 있거든요 이건 이제 겁나 빨라요 이제 스킵할 필요도 없어 이야아아아 오케이 낯김 에헤헤헤헤 알고있었으면 나 말해야될거 아니야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상자안에도 있네요 뭐지 고을 있는데 배트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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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이러게 봐야되겠다 쥬그 오우 저기 이 저리안가 아이 tweasy 오우 방으로가 오르네 오케이 O 취의덩 그렇구야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파크로 시작할게요 뭐지 ро이 sair 그 다음 점프맨 엄청 쉬어요 떨어지지 마세요 라고 하네요 흑 2017 실패하기ace 어рах table Alice 떨어질 일도 없이 쉬운데? 아아 아아 이거 떨어지면은 바로 그 성공하니까 그런거구나 아 뭐하세요 처음으로 가세요 뭐해요 떨어져가지고 있으면서 처음으로 가시러 여기 10초간 10초간 존야쓰고 계세요 오케이 어하아 짜아 어 쉽네 이제 움직여주세요 네네네네 가자 아 이거 떨어지면 성공이니까 아 이게 바로 이쪽에 뽑는데로 가니까 떨어지지 말라고 하는거구나 약간 마라톤 같네 마라톤도 원래 막 한바퀴 막 뭐지? 왕복하잖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음 마라톤도 모르면서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이렇게 성공하네 오 되게 쉬운데 왜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 놔줘 아 뭐야 아 그렇게 하면 안되죠 아 아 딱 이게 딱 그런 베로가 있어 아 성의를 무시하시는데? 성의를 완전 무시해 이거 그 그니까 멜리가 막 어 여자친구도 막 어 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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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해줬어요 또? 또라님 원래 없었어요 어 아 이제 프로듀션이 바꿨구나 어 두 번 성공하구요 오케이 그러면은 어 나 이거 엄청 빨리 성공하는데 안 들리구요 오 왜그래요 막 여친 막 뭐지? 막 일주일에 한 번씩 가야잖아요 아아악! 오케이 잠시만 믹서기에 믹서기 와아아아 아 그 석간동 믹서기가 님이에요?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 석간동 믹서기 저였습니다 짜하아아아 좋았어 어우 몇 번 성공했어요 저요? 두 번이요 아닌거 같은데 세 번, 세 번째인거 같은데 이거 이거 그럼 두 번 성공했고 지금 세 번째구나 쨔! 은혜анные 아! 아 Capitol kell 아! 아 hypertension 아 애바지에 아 정말 아 한번 성공했었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으니 빨리 오세요 아 뭐야 오늘 파크 knit일전이гля붘데 2 편집자님이 개좋아하겠다 맨날 실패하는거 편집하고 개 박쳤을텐데 어 Ker큰 그럼 чуд어각 2교로 되게 짧은데? 편집장이 개좋아하겠다 매일 실패하는거 편집하고 개빡쳤을텐데 또 막..주먹.. 교환하셨냐구요? 아니요 아직 안했어요 왜요? 난 천재야 왜요? 너로, 너로키로 몇개야? 저요? 저요? 삼십개요 쯧쯧쯧쯧쯧 멍차니 사실 삼십, 삼십육 삼십육, 이십, 이십 이십, 이십 삼십, 몇개야 이게? 팔, 팔, 팔은, 십육 오, 삼십, 삼십육 맞잖아요 에 와, 머리, 머리 똑똑하네 할라 했는데 그 덧셈도 못하니까 약간 무식하네요 헤헤헤헤헤 아니, 덧셈을 못해, 사람이 오, 그럼 이제, 파밍이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1일 까면 되니까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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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헤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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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목욕탕이 일요? 마, 이거 또 계속 나 목욕탕 진짜 안가봐야돼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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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래면, 지금 한, 일 년째 안가는 것 같애, 목욕탕 아, 전 일년에..뭐야 믹스부터 까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그만하세요 아, 진짜 일년에 뭐여, 오, 그럴 수 있죠 뭐, 저 집에서 시릴 수 있잖아요 아니, 집에 시내기 없어 겨울, 근데 여름에 가면 너무 더워서 겨울에 가는 것 같애 오케이 조그만한데? 오케이 아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미거 뭐하시는 거에요! 오오잉 다 제꺼예요 아아아 안먹었어요 안먹었어요 오케이 아 믹스 왜에 깐 나와!! 잠시만 오오옷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나왔다!! 빠반반반밤 오오오피 빠반때바밤 젠도 피한다면 지금? 거의 거의 복싱급이였죠? 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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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저도 5 미트럭 저도 안 먹어요 에엑밀리티이 에 에헤헤헤 에헤헤헤 아아 아아 으하하 아니 아 재미있는거 하고 있었는데 아 진짜 아 오케이 믹스 뭐야 오 베리어다 잼 베리아 잼 뭐 이거 메이플 그거 같잖아 메이플 메이플 칼? 카이저? 뭐요? 이거요 뭐야 흠 흐흐흠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베리어 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게 바로 박물관의 원숭이예요 박물관의 원숭이예요 아아아아악 에아아악 에헤헤 아이 재치기 뭐 뭐 뭐 무기? 무기 봐봐 아 카이저 해봤어? 해봤죠 카이저 나왔을 때 해봤어 그 개똥케장 현질은 현질 2000원 으헤헤헤헤헤헤헤헤 그 개똥케 아니야 카이저? 아아아아아아악 카이저 똥케아닌? 똥케로 알고 있는데 똥케까지는 아니에요 아 똥케죠 좋은거 많은데 왜 하필 그걸 해요 저는 요즘 그거 저는 요즘이 아니죠 메이플은 접었어요 메이플하면 아니에요 아아아아 아사네 메이플하면 인싸던데 우리형거 하던데 어이 인싸아스 이제 아스게임이에요 인싸아 오케이 그럼 성공하였구요 미스러그 다 캤구요 마주로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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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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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이렇게? 어 안들어가네? 아아아아 아 비키세요 아 비키세요 아아 아 이제 재밌는거 하는데 아 진짜 뭐하는거에요 아 아 비켜 비켜 아 아 이거 재밌는거 아 이거 재밌는거 있다고 아 진짜 아 이거 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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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부터 엔더 상자 아 그거 내놓으세요 루트박스 루트박스 내놔 루트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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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놔 어 내놔 내놔 내놓으세요 아 뭐하시는거에요 안캐지잖아요 아 캐지네 아 지금 곡괭이로 캐야돼 곡괭이 꺼내구 아 아무것도 안나오는데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어 뭐야 안죽어 아 이거 있는데 막 들어간단 말이야 이거 아 뭘 모르신 아 아프다 아 다 캐서요 벌써 아니요 아직 아직 이게 오오오오 아 맞아 맞아 엔더 상자 이거 구분해 구분해놔야 돼 헷갈려 헷갈려 쓰읍 와 멋있다아 아 나무 나왔네 생각해보니까 오 이걸로 갑옷만드릴덩다 왜 나 이거 몰랐지 갑옷 갑옷도 받읍시다 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 아니 쟤 왜이렇게 세 아 피스모한테 하세요 아아There 에에에에에에엥 뚜둠 에헤헿 오케이 아아 뭐하시는거지 오케 뭐야 머리를 안만만들어지네 하아 한숨을 그렇게 시키네 오케 저 믹스 계속해둘러할게요 어, 정주작, 재지, 쟈, 쟈, 쟈 쟈 오오, 바지, 나이스 모..ㅢ- 어? 모자가 나야 오케, 모자, 오! 굽 пал 어디서 오케 아, 아아아아아십시오 아아아아아아아아니쟈어 은아쟈 좀 아으ㄱ아아 아아아아 cycles 합니다, 내가 시간 후다 decimg 여러분 무기놀브도라 했구요 흐핳 어 노래핵봄 글룰 뭐 노래를 부르면서 뭐 어떠냐 물어보네 아.. 그럼이야 근데 이거 어차피 안올라와요 에? 뭐.. 뭐가요? 아.. 안올라온다 아.. 지금 편의점이 보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겠다 에코넬걸? 저번에 막 에코넛탄데? 에코넛에 에코넛 노답이니까 그냥 하지마십쇼 오케이? 아 이거 재밌는거 있다고 어? 왜 안되지? 안되네 이거는 아 이건 안되네 에메랄드가 안되는구나 내놓고 어 뭐야 안죽아 왜 안죽아 왜 안죽지? 퍼프 뭐있나? 저항거프 아 저항거프 있잖아요 오케이 그럼 계속 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8개 남았구요 이렇게 빨리 캐요 아하 어 뭐지? 뭐야 이거 저항 저항 끼면 안되죠 아 정말 부서지는거 알지 럭키볼 다 캐셨으면 에코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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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잉 에이 엘리언 아 왜 죽여 아 아 죽였잖아요 뭐 인사해요 나도 인사 나도 인사 터졌나? 어 아... 오케이 이제 시리 부르지도 안한데 어이 gera고야 моз들어주지만 저것때메 아 진짜 나 안켰어요 아 엔더상자 엔더상자 아 진짜 시리요 시리? 그 핸드폰 시리요 시리 시리 꺼놓으세요 난 꺼놨는데 약간 자 보세요 형님 시리야 시리야 야이쉤 짐승은 대답을 듣지 않습니다 아 시리 말을 안들어 당연하지 짓고 있는데 오케이 그럼 저는 다했구요 저도 클리어 치도록 하겠습니다 난 시리 꺼놨어 왜냐면 나중에 터미네이터처럼 될까봐 아니 아니 나중에 터미네이터처럼 될까봐 시리 꺼놨다고요 절대 그럴리가 없어요 시리가 살아 살아 튀어나올리가 있나 시리야 튀어나와 네 하면서 나올수도 있잖아 아 뭐야 어 베드라 아우 화면 깨지는가봐 아우 깨져 아우 아우 무슨 로켓브롤 타올래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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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주부터요? 아 근데 잠시만요 이거 쓰는게 낫겠지 그냥 님 이거 에일리언건 써도돼요? 니껀데 아 쟤껀데 저 주셔야죠 한 두 샷 아니 주세요 저 주세요 아 이거 아 에일리언건인데 진하고 에일리언 건들니까 제가 써야되 에일리언에 저도 써야되는데 아 알았어요 인정인정 오 이거 완전 그 그거에요 방금 에일리도 갖고있던데 예에에엥 오 이거 우클릭도 가능하네 오케이 그럼 준비했습니까 준비 시,작 응.. 랑 듬hell skeletons 거의 토르 망치급이죠? 원래 첫판 주워가는거죠 오케 완전 웃기게 죽었어 무슨 진짜 막 뭐지 왜, 약간... 그 전기... 전기 파리채에 걸리는 약간 파리의 느낌으로 죽었어 붕흫흫 ok 어흫흫 오케이 그럼 이제 믹스러키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우스 이거 별로 안좋은거 같아 제우스 신발 빼자 이에에에에에에에아 빨앤멘 으아아아 기타임거 백배뱀 이거 기타야 보이지 어, 그래 뱅뱅뱅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따반빰빰따 남자다키 남자다키 올라가자 남자다키 올라가자 남자들께 도망치는데? 남자들 남자들 아 뭐야 빅노잼 아 아 빅노잼이야 아 뭐야 안닿네 안돼 아 빅노잼이야 아 나도 블록블록 아 고맙습니다 야 뭐야 아 6개가 됐어 님이 이빨 개수에요? 6개 아 내려와 블록도조 아아 아 뭐야 귀엽네 한 번 깨질텐데 귀여운건 님인거 같은데 네? 하하하하 아이 가방 안 부서지네 하나만 남기죠 모자모자만 씁시다 어때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준비 시이작 자깐 잠깐만 아 왜요 또 하세요 하시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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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아 안다네 아아 아 여기 그 모자 벗자 어때? 자 끝에 끝에서부터 시작하자 한방전이네 그럼 한방전이네 한방전 준비 시작! 빰빰빰 빰빰 빰빰 아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 뭐야 한판 주고 시작한다며 그냥 주고, 주고 시작하는 인생같은데 아 왜 나가요? 아 진짜 어쨌든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럭키포크로 하였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가세요 취소하세요 구독 취소하세요 여러분 구독디 따봉디 구독디 따봉디 구독디 따봉디 구독디 따봉디 구독디 따봉디 락무띠 구독디 따봉디 구독디 따봉디 구독디 따봉디 구독디 따봉디 감사합니다.